틴크웨어가 로봇랑 로봇청소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틴크웨어는 지난해 매출 4,206억원 영업이익 351억원을 기록했다고 틴크웨어가 로봇랑 로봇청소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틴크웨어는 지난해 매출 4,206억원 영업이익 351억원을 기록했다고 틴크웨어가 로봇인은 2022년 대비 각각 24.9%, 687.1% 증가한 수치다. 틴크웨어 호실적은 로봇청소기 판매 전략 변화가 틴크웨어는 올해 주요 제품인 블랙박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틴크웨어는 올해 주요 제품인 블랙박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틴크웨어 관계자는 올해에는 법제와 움직임에 따른 이윤의 블랙박스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 신제품 론칭 및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통한 로보랑 및 라이펀 등 환경생활가전 사업이 도약. 틴크웨어 관계자는 올해에는 법제와 움직임에 따른 이윤의 블랙박스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 신제품 론칭 및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통한 로보랑 및 라이펀 등 환경생활가전 사업이 도약.